지금 KBS가 오늘 급하게 취지연 인터뷰를 검찰에 전달 유심인 허위사실 유포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KBS는 9월 10일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자인 김경록 pb와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만 말해달라고 설득했고 1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KBS는 기사를 쓰기 전 김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검증하기 위해 김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김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과 재확인했다고 하죠. 바로 다음 글입니다. 그런데 KBS는 김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방금 전에 방금 전에 검찰과 크로스체크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한 겁니까? 아니 잘 보시면 분명히 같은 기사인데 제가 일부 따로 끊었는데 KBS는 기사를 쓰기 전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다고 똑똑하게 밝혀놓고 어떻게 바로 인터뷰 내용을 검찰 누구에게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국민들을 완전히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오죽뚱줄 타면 자기들끼리 사인이 안 맞는 건지 자아 분열이 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선 다른 취재원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재확인해보는 것이 보통의 취재 과정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막 무슨 말인지 이게 저만 이해가 안 가나요? 이게 진짜 웃긴 게 그러니까 자백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인터뷰한 내용을 크로스체크하기 위해서 검찰 관계자한테 알아본 거고 절대 검찰의 인터뷰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애초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냐? 라고 검찰에 물어보면 뭐 그래 내가 알아볼게 이게 크로스체크입니까? 크로스체크라면 애초에 인터뷰 내용을 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애초에 검찰한테 무슨 크로스체크가 어딨어요? 무슨 조선일보랑 한겨레 기자랑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검찰한테 확인을 한 거면 그게 뭔 크로스체크예요? 그냥 검찰에 던져준 거지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는 해명이 아니라 자백한 거예요 그냥 길게 말할 것도 없이 KBS는 그 무편집 인터뷰 본을 까면 끝납니다 유시민 이사장께서 지금 인터뷰 김경록 PV랑 한 거랑 KBS에서 무편집 인터뷰 한 걸 까면 끝나는 거예요 뭐 길게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이거 자백한 겁니다 아니 어이가 없어요 도대체 저기는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런 자아 분열을 한 기사에서 바로 반박 가능한 거를 그 반박 기사라고 내보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결국 이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그 김경록 PV가 120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을 믿고 진실을 말했는데 일부만 유출이 되면서 기자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당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해서 말을 안 하니까 멋대로 기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검찰과 내통해서 기사를 쓰고 조범동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친척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얘기하진 못했고 KBS 법조팀장이랑 인터뷰한 게 기사는 안 나오고 정작 이게 검찰한테 넘어가고 이게 그러니까 검언유착 적폐 오브 적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모로 무서워서 유시민 이사장한테 연락을 한 건데 왜냐하면 소개해준 사람이 심지어 그 언론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바로 하태하태 우리 하태하태 씨가 이게 김경록 PV를 국정농단의 고영태 씨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가 말렸는데도 너무 열받아서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국 장관을 수차례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계속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기자들이 마치 그 증거인멸 도와줘서 그랬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서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언론개혁이 시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듯이 해명이랍시고 하는 얘기가 첫다위 국민들을 이제 완전히 개무시하는 발언을 한 건데요 비판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진짜 아 진짜 오늘은 진짜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이 언론도 자발적으로 저렇게 좀 개혁을 외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니면 관심을 끌고 싶은 건가 생각도 들었어요 오죽하면 지금은 이 관종의 시대다 이렇게 좀 개혁을 외치는 건가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좀 개혁을 외치는 건가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좀 개혁을 외쳐서 이렇게 좀 개혁을 외치고 싶어요